그래 괜찮아 쟤는 2때부터 너무 무서운 놈이다 쟤네도 안 죽일 수 없으니까 쟤는 안 죽일 수 없네 좋아, 조치했나? 와, 또 바로 쏠 수가 없네 아이, 조치 조치 카메라 뭐야 뭐야 너 뭐야 저리로 가는 길을 찾아야 돼 저기 가려면 그냥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되나? 여기 여러 가지 경로가 있구나 왓도로 미식 왓도로 미식 야잇 야잇 이제 한 17m 온거야 이제 한 17m 온거야 좋아 좋아, 큰일날 뻔했다 넓 아데넬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데넬렌 빨리 찾아 빨리 찾아 빨리 찾아야 돼 아데넬렌 있어야 돼 아데넬렌 있어야 돼 아데넬렌 아아 너 쎄다 인정 나 인정 나 너 인정한다 어 아데넬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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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혀버리지마 아데넬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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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데넬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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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넬 아데넬렌 아데넬렌 자 이러면 이 주변은 다 정리가 됐지 아까 저게 올라가다가 터렛에 걸렸으니까 여기지 여기 좋아좋아 여기 위에다 분명히 애들이 있을거야 끝났어 이 새끼야 놈 휴 온다 살았나? 아직 한 놈이 어딘가 있어 그래 이럼 됐어 난 해냈어 이 주변에 아드레날린이 아 널 이용하자 해킹 출발 어 아 그 로봇 있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저기야 여기다 좀 갖춘 그럼 이 새끼 여기 왜 있는거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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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 부셔버리면 터레지 작동을 안하겠지 난 다 왔어 저긴가 끈 혼남tan다 이거 세이브 되어있을거야 너 세 구나 인정 드론만 있어서도 바로 부활인데 이거 세이브 돼있어 이거 안 돼있으면 야이 개새끼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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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버릴 거야 마와이 샥놈이 새끼들 어딨어 어 근데 왜 애들이 다 없지 어 이거 세이브된 것 같아 어 그럴 리가 없지 좋아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큰일 날뻔했어 나 죽으면 우리 어머니 홀로 되시고 어 시청자들 이 시청자들은 뭔 죄야 인마 뭔 죄라 가지고 어 너네들 때문에 나 빡치면 나 빡치면 내가 또 히스테리가 얼마나 심한데 그거 어떻게 할 거고 그 시청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건 그런 거 어떻게 하려고 경보가 올렸기 때문에 저걸 해킹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 적들이 계속 오게 될 거야 큰일났네 어 저 안쪽에 저 바깥쪽에 어디에 도망가시나 아 애들 계속 오잖아 와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 빨리 빨리 가서 해킹해야 돼 해킹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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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빨빨리 해킹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 작전지역 이탈이라잖아 여기 어딨어 여기 어딨어 아 저기있다 다른 애들 오기 전에 빨리 과충전을 해야돼 경보를 꺼야돼 오케이 경보 안 끄면 계속 온다고 나는 한순간에 꿈을 꾼 거야 경보 껐는데 왜 계속 오지 애들이 왜 계속 올리지 이러면 애들 계속 오는 거 아니니 야 세일포인트가 너무 길어 빨빨빨리 빨빨빨리 연석아 연석아 두 번 맞아라 세 번 맞아라 연석아 개짓이야 개짓은 됐나 자 이제 나 열렸어 아래 적들이 또 나왔지 여기서 나가야 된다 14미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 이거 안 열리는 문이네 밑에 아래 있는 문이 열린 거야 그러면서 지금 삼총사가 나온 거야 한 명 올라올 거야 분명히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쏜 다음에 바로 못 쏘지 참 됐나 됐어 끝 잘했네 그래도 잘했어 저 전화 좀 누가 좀 받아라 아 자꾸 삑삑대고 있네 여기서 어디로 여기서 어디로 81미터로 또 이동을 해야 돼 아드레날린이 필요하다 없어 그런 것 뭘 도와드릴까요 같이 가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갈 용기가 있소 그럴 용기가 없어서 슬프다면 내 죽여드리디다 죽고 싶소 내가 죽여드리디다 시도도 하지 마시오 난 항상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이여 일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자 어 53미터 52미터 이거 근처인데 길이 어 길이 없네 어 잠깐 이거 뭐지 음성기록 안 먹어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계단 위로 올라가서 가야겠네 야 여긴 완전 빈민가 어떻게 도와주면 됩니까 당신을 죽여주면 됩니까 아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지금 여기 못 가 이러면 내가 왔던 길만 계속 오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적인 것 같다 적인 것 같애 그래 자 여기가 맞지 참 길 잘 찾는다 우연스럽게 죽일 거야 그래 이제 지긋지긋한 벡터시티에서 먼저 먼 천하만 봐 저 이 근처에 분명히 경보기가 있을 거야 경보기를 누르기 전에 그리고 얘를 같이 동시에 죽이면 되겠지 아니 왜 나는 소리가 나는 야 나도 소음기 있는데 설마 저건 지금 방금 열린 건 죽었나 아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애들 다 죽인 거구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한 건데 내가 우연히 이걸 누른 거야 그런 것 같애 우연히 누른 거지 막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내려가서 내려가서 또 앞으로 가서 또 내려가서 이 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애 소나를 이용해서 가자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사람이세요? 엠피 수리탄은 대형 기계를 엠피 수리탄은 대형 기계를 엠피 수리탄이 없는데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아 여기 이거구나 나 엠피 수리탄 있는 사람이야 소음기계는 바로 죽일 수 있지만 대형 기계는 일시적으로 멈춰놓는다 그래서 나 너에게 대 자 받아라 우와 빨리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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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 이 길 아니야 이 길 아니야 한 번 더 던지고 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냥 가 아무 생각 없이 가 그냥 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저세계 못 올라올 거야 자 아드레다니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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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달려 달려 여기 어딘지 몰라 나도 몰라 아드레다니 먹고 그렇지 좋았어 아주 좋아 아 그래 어디지 건너왔지 건너왔지 건너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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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엠피 수리탄을 좋아 정말 많은 놈들이 나왔구만 이를 어떻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엠피 수리탄을 던지고 골곤 공격하라 나도 봤어 나 본 거 같아 아냐 저세계 예비군이야 어차피 쟤 제끼고 여기만 지나가면 돼 그렇지 않네 어차피 쟤는 조금 계단을 못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만 죽이고 아드레나린 먹으면서 닥도 올라오면 돼 간단하지 모두와 다같이 똑같이 플레이를 한다면 난 더이상 홍방장행기를 포기한 거야 난 원래 그런 놈이야 가자 빨리 눌러봐 그럼 그럼 그렇고 말고 굳이 저기서 충화를 낭비하면서 외화를 버릴 필요는 없지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데 여기 또 적이 많을 것 같지 않네 그리고 이 소리는 여기 다 막혀있구나 그럼 저 중앙에 저걸 열어가지고 가야되는 거구나 EMP 수리탄 있나? 그러네 이걸 열어야 되는 거 같네 자 체크 포인트 여기서 타출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음... 이거 전체가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다 아니면... 아니면 그냥 넘어가 아 도라에몽 23버라 고맙다 해킹할 대상을 먼저 찾자 자 해킹할 대상 이건가 보다 이건 거 같아 이걸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이 더러운 곳에서 빨리 나가야 돼 이 더러운 곳에서 빨리 나가야 돼 이 더러운 곳에서 뵙고는 저격을 하면 안 된다 얘가 표시하는 애들 빼고는 저격을 하면 안 된다 약간 trouxe 숨겨야지 애들 쭉 머리를 쓰게 신들은 상하다고 아... 우리 편이구나 왔다 veser 정리 kendra 또 뵙고의 음.. 애를 업무해줘야되네 음.. 애를 업무해줘야되네 음.. 애를 업무해줘야되네 여기였어 다쳐둔 사격검지 사격검지 똑똑한데 여자가? 알았어 알았어 위치를 정확히 보면서 가야돼 그 두 차량들은 그 두 차량들은 꺼내요 경비병 사메라 또 한게 뭐지? 경비병 야 어딨냐? 그냥 저한테 모든 차량들은 열어줬? 보로움을 보고 조용히 가야되고 그 위치를 가져와서 명칭을 맞춰될 자격검사 경비병 어? 뭐야 움직이는거야? 이 점에서 한번 사단 나겠는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컨테이너 아니 여기다 언제 나갈 수 있지? 어? 나는 감도 60인데 사다리를 올라가서 밑에 있는 애들 나머지 둘을 없애고 뭐야 뭐지? 어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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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하나 잘못했나봐 내가 자 왔다 너 어딨니? 어디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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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가는 것도 정말 빡치네 진짜 그것도 두 마리나 있어 저거 걸리면 끝난다니까 저거 바로 어? 왜 움직일 수가 없지? 저격할 게 더 남았단 얘기지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여기서 언제 빠져나가 여기서 언제 빠져나가 이제 컨테이너 거기 벗어난 것 같다 이제 컨테이너 거기 벗어난 것 같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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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